워스업 아메리카 워스업 아메리카 안녕하십니까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네 저희 하이라이트가 드디어 KCON 2017 뉴욕을 통해서 뉴욕 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저희가 또 막 데뷔한 신인그룹이라 KCON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얼굴 찌푸리지 말라고 뉴욕 팬분들에게 직접 불리는 첫자리가 바로 KCON이라는 사실 맞습니다 그럼 이대로 저희가 할자 불러드릴까요? 5, 6, 7, 8 저희가 스페셜하게 준비한 무대가 유튜브 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제가 또 지난 6년간 KCON을 푹 모니터링해온 대로만 무대는 굉장히 멋있었고 현지 팬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너무나도 나가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만큼 준비 단단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뉴욕에 계신 팬분들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밤이 언제라는 겁니까? 언제죠? 언제죠? 바로 6월 23일 24일 양해간 뉴왕에 위치한 프루덴셜센터에서 저희 하이라이트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KCON에 처음 가는 만큼 새롭고 특별한 무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정말 준비 많이 해서 갈 테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고 같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하이라이트와 특별한 밤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엠!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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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하이라이트! 감사합니다! 컴온!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